우리가 흔히 웹 3.0 그리고 메타버스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녹화 방송인데 관련 얘기를 좀 드리는 걸로 오후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말 중에 메사리 리포트 또 코인베이스에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올린 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최대한 쉽게 정리를 해본 건데요 오늘은 기본적인 생각만 좀 공유를 하고 기회가 되면 진짜 조금 딥하게 들어가서 웹 3.0과 관련된 어떤 기술적인 문제 그 다음에 관련된 어떤 코인 프로젝트 이런 것도 좀 살펴보는 시간을 따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쪽에 프로로그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녹화하고 있는 지금 시간은 2021년 10월 21일 오후 2시 48분입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제이제이 기자입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흔히 웹 3.0이라는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웹 1.0도 있고 웹 2.0도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코인베이스가 블로그에 올린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웹의 발전 모습인데 웹 1.0은 그야말로 인터넷 초창기에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웹 2.0로 넘어갈 때 웹 2.0은 뭐냐면 뭔가 인터액션이 생기는 거죠 옛날에는 누군가가 올려놓은 글을 그냥 읽기만 했다면 웹 2.0에서는 그거를 댓글을 달기도 하고 자기가 자기 의사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누구한테 보여주면서 이렇게 뭔가 소셜화하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도의 웹 2.0인 거죠 근데 이거는 모든 서비스가 중앙화되어 있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웹 3.0은 뭐냐면 여기에 서로 이제 인터액션이 일어나는 거 더하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오너십이라는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웹 3.0의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디지털 라이제이션 된 그런 대상물이 있고 그거를 내가 소유한다는 거죠 오너십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연결이 되는 거죠 따라서 디지털 커런시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내 어떤 창의적인 노력들에 대한 대가로서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웹 2.0이 폐쇄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공개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 그야말로 탈중앙화적인 그런 철학을 받아들여서 누구한테 허락받고 이런 게 아니다 내가 원하면 들어가고 또 내가 어떤 오너십을 갖고 있고 내가 여기에 기여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런 조직인 거죠 이런 모습이 사실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오라고 하는 거하고도 상당히 유사하죠 그래서 웹 2.0에서 웹 3.0으로 넘어갈 때에 탈중앙자율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또 반드시 들어가게 되고 내가 오너십을 갖는다는 뜻에서 당연히 NFT라고 하는 것이 개입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크리프터 커런시, 디지털 커런시에 의해서 매매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그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럼 메타버스는 뭐냐 코인베이스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코노미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풀리 펑셔닝 이코노미라고 해서 그냥 그 공간 안에서 수급이 맞춰지고 뭔가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또 즐기는 그야말로 완결된 어떤 경제 구조를 갖게 되는 것 그거를 이제 메타버스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런 정의에 비춰서 보면 명백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기사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슨 메타버스에서 무슨 회의를 열었다 메타버스에서 뭐 특산물을 팔기로 했다 제가 이제 오전에 읽은 기사 중에는 로블록스에 들어가서 로블록스 안에서 한국 그 게임을 만든 거예요 로블록스 안에서 게임을 만들어서 한국에 오지 못하는 관광을 오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로블록스 게임상에서 그거를 즐기게 하는 그런 걸 구축했다 이런 보도자료가 나왔거든요 그거는 언뜻 보면은 메타버스 같은데 사실은 메타버스가 아닌 거죠 완결된 이코노미 구조가 있지 않잖아요 로블록스라고 하는 어떤 중앙화된 게임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플랫폼 위에 한국관광공사가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올려놓고 거기서 그걸 즐기라 이런 식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한 완결한 구조를 갖는 이코노미를 만들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건 메타버스가 아닌 거죠 그냥 로블록스라고 하는 그냥 공간을 이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페토라든지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진짜 메타버스라고 하게 되려면 제페토 안에서 굴러가는 자체 코인도 있어야 되고 제페토 안에서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활동을 했을 때 보상도 바로 주어줘야 되고 또 누군가가 의도한 누가 여기다가 뭘 올려 올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하는 거를 누군가가 결정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내가 제페토의 어떤 구역이나 그런 걸 갖고 있다면 그 안에서 내가 무슨 활동을 하든지 간에 그게 누구로부터 제지를 받거나 센서링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메타버스는 굉장히 큰 개념이다 그냥 단순히 이거 게임 아니야? 아니면 가상공간에서 뭔가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코노미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과제가 있는 거죠 그게 될 때 진짜 메타버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내가 즐기려면 나를 표시하는 아바타도 있어야 되고 그런 나의 아이디 내 신호를 증명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이제 NFT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NFT라고 하는 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근데 이제 제가 메사리 보고서에서 읽은 인용된 글 중에 제가 이제 금방 아하라고 무릎을 친 인용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런 겁니다 자 크립토펑크가 지금 수천만 달러에 거래가 되는데 크립토펑크를 그렇게 큰 돈을 주고 사는 심리적인 상태가 뭘까 근데 이제 여기 이 글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어거스타 내셔널 골프장이거든요 미국의 유명한 여기에 멤버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딱 알겠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고 계신 게 그 유명한 어거스타 내셔널 컨트리 클럽인데요 그러니까 골프를 좀 친다는 분들은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고 타이거 우즈가 여기서 몇 번 우승을 해서 정말 극적인 드라마를 만들고 여기 보이는 이 다리를 건너서 이제 마지막 홀에서 라운딩을 하게 돼 끝내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어거스타는 정말 골프를 한다고 하는 분들은 다 한 번 가서 골프를 쳐보고 싶어 하고 여기에 멤버십이 된다고 하는 걸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거스타는 정말 재밌는 게 제 기억은 아직도 여성의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고루하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멤버십 클럽이 그래요 이게 아주 폐쇄적이고 여기에 어떤 자기가 멤버십을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큰 명예롭게 그걸 생각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크립토펑크가 이제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아주 이제 올드한 이코노미 기존의 리얼 월드에서 어거스타 이 내셔널 컨트리 클럽의 멤버십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 억만금을 주고 줘도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메살에 보고서를 잘 읽어보면은 어 이런 어떤 그 문화적인 그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멤버가 됐다라고 하는 근데 그거는 어 바뀌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 볼게요 크립토펑크가 지금 몇 천만 달러인데 그걸 누구나 다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크립토펑크가 그렇게 유명해지려면은 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서로 서로 모순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거에 억세스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아무나 그걸 사서는 안 되는 이런 어떤 모순관계에 있다는 거거든요 메살에 보고서가 그런 분하고 굉장히 잘 짚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널리 널리 알려지되 거기에 접근하는 것도 처음에는 막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되 함부로 그거를 또 소유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것이 NFT의 밸류를 만들어낸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가 일반화 되면은 나를 표현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아 이게 바로 나야 플렉스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고가 NFT도 나올 거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메타버스 안에서 내가 그 메타버스의 일종의 시티즌십 나는 이 메타버스 안에 뭐가 있어 나는 주소가 있어 나는 여기에 땅이 있어 나는 이 메타버스에 들고 갈 때 내가 들고 갈 수 자랑할 수 있는 시계가 있어 백이 있어 구두가 있어 이런 거죠 다 이게 NFT가 된다는 거죠 그거를 소비하고 유통하고 할 수 있는 완결한 형태 완결된 형태의 이코노미가 만들어지면 이게 이제 메타버스라는 거고 그럼 그런 메타버스에서 어떤 오너십 그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사실은 자율조직이거든요 이게 누군가로부터 센서링 받지 않고 규제를 받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검열 받지 않고 이런 걸 자유롭게 행동을 하려면 자율조직이어야 되는데 이런 자율조직의 대표적인 게 이제 다오죠 다오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메타버스의 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거는 다오의 다오는 일종의 회사 조직인데 주식회사에는 다 정관이라는 게 있고 그 정관에 의해서 이 회사의 목적이 정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다오는 그걸 코드화한 것이다 그리고 다오는 코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식회사에는 주식이 있죠 그래서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 그 회사의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처럼 자율적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기술적인 문제는 실제로 다오를 해보면 자 우리가 무슨 안건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사결정 하십시오라고 할 때 실제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참여할 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의사결정 구조가 돼 있느냐 그건 아직 다오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라고 나와요 실제로 해보면 아유 뭐 그냥 그런 거 귀찮다 오로지 그냥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다오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의사표현을 하고 우리 조직이 목적한 바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겠다 내 역할에 합당하는 리워드를 달라 그리고 내가 그걸 잘 수행했으면 그거에 맞는 보상이 있어야 된다 자동적으로 그게 코드화 돼서 나한테 들어와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다오가 아까 말씀드린 메타버스의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걸 해나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초창기 모습은 중앙화된 어떤 곳이 만들어낸 것이 먼저 시작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몇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그런 걸 시도하고 있고 제가 오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캐시우드가 얘기하는 뭔가 혁신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 이른바 빵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들조차도 혁신의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이런 혁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몇몇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서 이런 어떤 탈중앙화된 메타버스나 탈중앙화된 조직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일단 시작은 중앙화로 하고 그 다음에 탈중앙화로 가게 되는 그런 루트를 받게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이 다오라고 하는 것이요 웹3에서 메타버스로 가는 그 여정에 지금 NFT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웹3.0의 특성은 뭔가 내가 온오십을 갖는 거다 그게 이제 NFT잖아요 그리고 그게 작동하기 위해서 자율교제, 자율조직이 필요한데 그 자율조직으로서의 다오의 구성 이것이 내년도에 큰 흐름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방송은 이렇게 녹화로 진행을 했고요 오늘 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사실 크리스마스 그 분위기가 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던 크리스마스 랠리는 산타랠리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나 마지막까지 하여튼 2021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였습니다